안녕하십니까? 강철부대에 출연하고 있는 특전사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입니다. 여러분, 매년 6월이 호국본의 달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? 희생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중요한 날인 6.25전쟁도 1950년 6월 25일에 있었습니다. 저는 15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. 군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가슴 속에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. 우리 함께 6.25전쟁 영웅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 바로 기억해요 1950 챌린지 캠페인에 방참해주세요. 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섰기겠습니다.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.